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18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서울 이랜드와 김포FC의 K리그2 21라운드입니다. 홈팀 이랜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랜드 리그 8위입니다. 7승 4무 8패 승점 25위입니다. 팀을 장기간 이끌던 정정용 감독이 물러나오 김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자리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박수경 감독으로 채웠는데 성적은 나지 않습니다. 아쉬운 상황입니다. 모기업이 거듭되는 승격 실패에 지원을 줄였고 괜찮은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김인성 등 이전 팀을 이끌던 선수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며 중심을 잡을 선수들이 다소 부족합니다. 25득점 24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득점과 실점 모두 중위권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순위와 비슷하게 갑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이며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쉬운 최근 결과입니다. 직전 천안전에서는 4-4일을 가동했습니다. 이정문, 송슈가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중원은 이시헌, 이상민, 김원식, 변경준이 구성했고 수비진은 서보민, 이인재, 김민규, 차승현이었습니다. 골키퍼는 주연성이었습니다. 원정팀 김포는 리그 6위입니다. 8승 8무 3패, 승점 32위입니다. 김포는 지난 시즌 2브릭의 첫 도전장을 내민 팀으로 첫 시즌 8위로 마무리한데요.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6위 이기는 하나에 1위 경남과 승점차 4위 불과의 한 경기 결과로 수여 바뀔 수 있습니다. 김포보다 좋은 여건의 팀들이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고정훈 감독이 지도력이 돋보입니다. 21득점, 1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12청주보다도 적은데 수비력이 굉장합니다. 리그 단연 최소 실점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적이 아쉬운 편입니다. 1승 3무 1패로 얇은 스쿼드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직전 김천전에서는 3호 1을 썼습니다. 민성현, 윤민호가 투톱으로 나섰고 중원은 서재민, 김종석, 송창석, 김이식, 김성민이었습니다. 수비진은 김태한, 박경목, 조성권이 구성했으며 골키퍼는 박청일과 나섰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은 이번 시즌 12라운드였습니다.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이상하게 김포는 이랜드만 만나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5차례 맞대결해서 1차례도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양팀의 다소 수비적인 스탠스가 화끈한 경기보다는 득점이 적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분석을 참고해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최대 정보 공유 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해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